춘향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영월의 기생, 경춘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. 영월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에 관풍원에서 창작 뮤지컬 영월천년월기 경춘을 무료로 공연합니다. 조선 영조 때의 영월 관기였던 경춘은 사랑에 빠졌던 영월 부사의 아들이 떠난 뒤 신임 부사의 수청을 거절하고 죽음을 택해 영조가 월기 경춘 순절지처 비를 세워 귀감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. 영월군은 이 밖에도 땡군들의 땡목 아리랑, 방랑시인 김삿갓, 광부 이야기 등 지역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.